꼬여라! 수리나 놀자! 수리야 오늘은 꼬여가 뭘 준비했냐면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잔! 짜잔! 그리고 꼬여 것도 짜자자자잔! 짜잔! 뭐게? 립스틱! 맞아! 립스틱이랑 그 다음에 매니큐어를 가지고 왔는데 매니큐어가 몇 개나 있지? 매니큐어 몇 개 있어 수리야?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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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매니큐어가 일곱 개가 있어. 색깔 진짜 예쁘다. 그리고 립스틱도 몇 개 있지? eines, 둘, 셋. 립스틱도 세 개 있고. 우와, 이거 색깔이 lemonade! 오잉! 근데 노란색인데? 오잉, 입술이 노랗게 되는 건가? 어? 어때 냄새가? 좋아. 진짜 향기가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름이 진짜 이뻐 수리야. 이거 이름은 하트 뿅뿅이래 어? 어떤 색깔부터 먼저 발라보지? 바나나 이거 파란 색깔? 꼬여는 노란 색깔을 발라보겠어 달콤 바나나 발라볼까? 냄새가 어때? 냄새가 어때, 수리야? 냄새가 좋아? 자, 수리야 수리도 발라봐봐 어? 노란색이 아니야? 달콤 바나나가 진짜 신기해 아, 여기 노란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하는구나 어, 진짜 오렌지색으로 변했어 어, 수리야 수리 빨간색으로 변한 것 같은데 오잉 핑크색 같아 그치, 봐봐 무슨 색깔이야 수리의 입술이? 빨간색 아, 예뻐졌다 꼬여가 수리가 바른 수리가 바른 하늘 색깔 하늘 솜사탕을 한번 발라보겠어 반하나 냄새나? 응? 발라볼까 이제? 달콤 바나나 나, 나 먼저 그래, 수리 먼저 달콤 바나나 봐봐, 꼬여 봐봐 오, 예쁘다 꼬여는 이번에 하늘 솜사탕을 발라보겠어 꼬여는 하늘 솜사탕을 음, 탱이 탱이 하하하하하하하 수리야, 냄새가 너무 좋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하늘색을 발랐다니 꼬여 입술 어때? 분홍색으로 변했다 분홍색으로 변했어 오오 나도, 나도 예쁘다 잘 어울린다 수리야 입술이 엄청 촉촉해 좋은 냄새나? 맛있는 냄새나서 좋아?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매니큐어드 한번 발라볼까? 꼬유 먼저 있고 꼬유 혼자 있고 그리고 꼬유가 나를 발라주는 거 좋았어 꼬유 혼자 해보고 그 다음에 꼬유가 수리 발라줄까? 알았어 꼬유가 먼저 한번 여기다가 발라볼게 네 번째 손가락에 진짜 반짝이 엄청 예쁘다 너무 예쁜데? 금색인데 약간 핑크 색깔이 들어가서 핑크 골드 느낌이야 우와 진짜 예쁘다 꼬유가 그럼 꼬유 이쪽 손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꼬유가 수리 발라줄까? 발라주면 되는 거지? 네? 다 바르고 어 저 바르고 그리고 꼬유 손 바르고 저 그 다음에 저 손 바르고 알았어 그럼 꼬유 이쪽 손 먼저 다 발라볼까? 응? 좋아 이 색깔을 세 번째 손가락에 생각해볼게 우와 우와 오 오 예쁘다 예쁘다 우와 색깔이 약간 빨간색보다 다홍 색깔에도 비슷한데 우와 색깔이 너무 예쁜데 꼬꼬하게 잘했다 꼬유 꼬꼬하게 잘했어? 네 그 다음에 민트 색깔 민트 색깔 민트 색깔 엄지 손톱에 민트 색깔을 발라볼게 소우 우와 이 색깔도 되게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오 이거 봐 수리야 이 색깔이 너무 예쁘지 오 아이린 색깔 같아 무슨 색깔? 아이린 색깔 아이린 색깔 아이린 색깔? 진짜 아이린 색깔 같아 오 예쁘다 이번에는 수리 손톱에 좀 발라볼까? 네 좋았어 어떤 색 먼저 발라볼까? 음 오 색깔 너무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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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도 꼬유 쪽 색깔 여러개 다 바를거야? 네 그래? 그럼 다음번에 네번째 손가락 뭐 바를까? 네 네번째 손가락 음 노란색 와 노란색 와 노란색 엄청 진하다 그치? 노란색 노란색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 옆으로 어 앞에 비었다 우와 예쁜네 그 다음에 핑크색 그 다음에 핑크색 그 다음에 핑크색 그 다음에 핑크색 맛있는 냄새가 자꾸 나지? 립스틱에서 맛있는 냄새가 자꾸 나요 두 번째 색깔 이거 어 그래? 그래? 두 번째 색깔을 번쩍이를 발라보겠어 우와 반짝이들이 이렇게 있어 반짝이부치 반짝이름은 무슨 색이야? 반짝이 이름? 이거? 무슨 색이지? 흰색인 것도 같기도 하고 무슨 색이지 근데 이름이 눈꽃드레스래 눈꽃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어 누구야? 넌 누구니? 응 나 친구인데 어? 친구 어? 오늘 새로 왔어? 이름이 뭐야? 음.. 눈꽃드레스 눈꽃드레스? 내 이름은? 난 딸기드레스야 우와 다 같이 모였으니까 마치 무도회장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오! 얘는 안 세워진다 오! 세워졌어 짝꿍끼리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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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요랑 스리처럼 예쁘게 립스틱도 바르고 매니큐도 바르고 싶은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 몇 명의 친구들에게 선물해준다고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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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양의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참여 많이 해주세요 오잉? 오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